우리 그룹이 4월 5일 코롱이 알려주는 직무 라이브 방송 코알라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코롱만의 온라인 직무 멘토링 코알라 9번째 방송에는 코롱 LSI 호텔 포코 유닛 김찬숙 지배인이 멘토로 참여했는데요. 호텔리어라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함께 호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코롱 클리어는 호텔에 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고객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무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인사, 총무, 구매, 시설관리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총 지배인은 호텔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요. 각기 다른 업무들을 하는 인원들을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교육하는 역할과 서비스 관리, 손익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텔에서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가 협업하는 방법, 호텔 산업의 전망 등 현업 종사자로서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멘토로 출연해서 호텔의 직무와 호텔포코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뜻깊은 자리였고요. 호텔 리얼을 꿈꾸는 취중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됐길 바랍니다.